진짜 맞아 오늘 이거 자고 응 맞아 시크릿쇼즈 미끄럼틀 잘 타? 응 양말 벗고 탈까? 응 미끄러우니까 벗어? 응 벗어 아이고 박치겠네 로이 동생 이름은 로미로 지금 할 것 같아요 로미 이 로미 제 이름 따가지고 시마 조심 이거 문 닫아야 되겠다 어디서 가실까? 어 내려와봐 왜 이렇게 느리게 느려 하자 왜 이렇게 느리게 느려 하자 앉아 좋다 앉아 좋다 응 앉아 좋다 앉아 좋다 앉아 좋다 앉아 좋다 앉아 좋다 키뚜발리 키뚜발리 여기는 사진 찍고 그러는 방인데 거의 놀이 놀이방 됐어요 거의 놀이 놀이방 됐어요 거의 놀이 놀이방 됐어요 잠시만요 로이 아빠가 부른네 왜 왜 왜 포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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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아니야? 응 뭐라고? 포기 아니야? 응 아니야 아 오늘 날씨 진짜 푹한 거 같아요 집에서도 좋은데 날씨 좋아? 날씨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 같아 그치 날씨가 네 모이가 읽어주면 재밌을 거 같아 모이가 읽어주면 재밌을 거 같아 모이가 읽어주면 재밌을 거 같아 찰떡이는 건강이 잘 크고 있대요 근데 보통 7개월이면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느는 거죠? 네 모이는 이제 맞잡고 포기할게요 아 그래요 네 맞잡고 포기할게요 여기다 올려놓고 볼까요? 힘들지 않아요? 고음 네 처음 너 힐 엇